1. 뱀은 주 하느님께서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에서 가장 간교하였다. 그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느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어떤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 고 말씀하셨다는데 정말이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나무 열매만은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만지지도 마라. 하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쳐다보니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하고 소담스러워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슬기롭게 해줄 것처럼 탐스러웠다. 그래서 여자가 열매 하나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자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그 둘은 눈이 열려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두렁이를 만들어 입었다. 그들은 주 하느님께서 저녁 산들바람 속에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사람과 그 아내는 주 하느님 앞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느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며 너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가 대답하였다. 동산에서 당신의 소리를 듣고 제가 알몸이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습니다. 그분께서 내가 알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에게 따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따먹었느냐? 하고 물으시자 사람이 대답하였다. 당신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먹었습니다. 주 하느님께서 여자에게 너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하고 물으시자 여자가 대답하였다. 뱀이 저를 꾀어서 제가 따먹었습니다. 주 하느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너는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에서 저주를 받아 내가 사는 동안 줄곧 배로 기어다니며 먼지를 먹으리라.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내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그리고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내가 임신하여 커다란 고통을 겪게 하리라. 너는 괴로움 속에서 자식들을 낳으리라. 너는 내 남편을 갈망하고 그는 너의 주인이 되리라. 그리고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따먹지 말라고 명령한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었으니 땅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으리라. 너는 사는 동안 줄곧 고통 속에서 땅을 부쳐먹으리라. 땅은 내 앞에 가시던 불과 엉겅키를 돋게 하고 너는 들의 풀을 먹으리라.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양식을 먹을 수 있으리라.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가리라. 사람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하였다. 그가 살아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이다. 주 하느님께서는 사람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다.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자 사람이 성과 악을 알아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되었으니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고 영원히 살게 되어서는 안 되지. 그래서 주 하느님께서는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치시어 그가 생겨나온 흙을 일구게 하셨다. 이렇게 사람을 내쫓으신 다음 에덴 동산 동쪽의 커룹들과 번쩍이는 불칼을 세워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참 예수님 이번 성서주간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게 된 이용권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이번 주간 우리 한 주간을 하느님의 부르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날로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특히 아담과 하느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 데려다 놓으신 다음에 그곳에서 여러 동물들도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의 협력자로서 하와도 창조하십니다. 거기에서는 일단 남자와 여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이라는 유혹자를 만나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죄라고 부르는 에덴 동산의 범죄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 등장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에 뱀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뱀이 어디서 왔는가라는 질문들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이들은 우가린 신하에서 또 이집트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상숭배를 하는 이민족들에 대한 모습을 비판하며 그것에 대한 반대다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이 언제나 우리의 곁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유혹을 다가올 때 뱀이 다가와서 이야기할 때 하느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어떤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데 정말이냐라는 말로서 질문하며 여인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그 앞에서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먹으면 안 된다. 그 열매를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면서 나무 하나에서만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유혹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어떤 나무에서도 따먹으면 안 된다라고 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마음속에 의심을 불어넣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그 유혹자의 말 앞에 대답하는데 좀 과장되게 이야기해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런데 그 열매만은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나무 열매만은. 먹지도 만지지도 마라라고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느님은 이야기하셨는데 만지지도 마라라는 말을 덧붙임으로써 자신이 과장되게 그걸 반박하려고 하다 보니까 유혹에 걸려 넘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걸 먹으면 죽을 것이라는 말씀도 있었고 여인이 대답할 때도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만지지도 마라라고 하셨다라는 말 앞에서 옳거니라고 하며 유혹자는 말을 합니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 눈이 열려서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유혹합니다. 사실 이런 유혹자, 뱀이 말하는 유혹에는 이 진실과 거짓이 뒤섞여 있습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까먹고 나서 죽지 않았죠. 눈이 열린다. 눈이 열렸어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처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람은 하느님처럼 되지 않고 자신이 알몸이라는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선과 악을 알게 된다고 했는데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알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에 진실과 거짓이 뒤섞여 있는 이 말 우리가 이제 일종의 사기라고 이야기하죠. 사기꾼들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해요. 사기꾼들은. 진실만을 이야기하지도 않고 거짓만을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진실과 거짓을 적당히 섞어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그 말에 넘어가게 되죠. 이처럼 유혹자도 진실과 거짓을 섞어서 다가옵니다.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여인이 열매를 따서 자기도 먹고 아담도 남자도 그것을 받아서 열매를 먹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눈이 열려서 알몸인 것을 알고 나뭇잎으로 두렁이를 만들어서 입고 숨게 됩니다. 하느님처럼 된다라는 유혹에 넘어갔지만 결과적으로 하느님처럼 되지 못하고 자신들이 알몸이라는 즉 다른 말로 하면 인간적인 한계를 지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 앞에 하느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느님은 오셔서 너 어디 있느냐 그전에는 하느님이 오시면 쉽게 만나고 마주치고 했던 사람들이 두렁이를 만들어 있고 숨어버렸잖아요. 그러자 하느님께서 이들을 찾으십니다. 너 어디 있느냐 그런데 여기에서 새로운 변화가 생겨납니다. 하느님께서 아담, 남자를 찾으시고 그리고 여인도 같이 찾으시는 거죠. 이들을 찾으시는 이 말씀 여기에서부터 하느님과 인간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전에는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람은 듣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하느님과 인간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죄를 지은 인간에게 하느님께서 말씀을 건네시고 그 앞에서 사람이 대답하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사람의 말을 그가 어떠한 변명의 말을 할지라도 끝까지 그의 말을 들으시고 그의 이야기를 경청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느님과의 대화 속에서 사람은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왜 숨었는가 라는 말 앞에 알몸인 것을 알고 제가 알몸이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우치는 순간이 어떠한 때인가 라는 것도 배우게 됩니다. 바로 알몸이라는 부끄러움을 표현하는 거죠. 두려워 숨었습니다.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갖게 될 때 양심적으로 그때 우리는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죄의 결과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느님처럼 되려 했던 이런 불순종과 오만의 결과는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자신을 숨기는 그러한 대해서부터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왜 이런 일을 벌였는가 라는 하느님의 질문 앞에서 당신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하느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당신께서 주신 여인이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책임을 하느님에게 전가하고 또 여인에게 전가합니다. 자신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협력자여. 내 뼈에서 나온 뼈여. 내 살에서 나온 살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과 한몸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여인을 내치고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써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여자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뱀이 저를 깨어서 제가 따먹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인도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뱀에게 전가시킵니다. 연가시킵니다. 그 책임을 넘깁니다. 그럼으로써 무엇이 벌어집니까 뱀이라고 이야기되는 동물들. 피조물들과의 관계가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렇지만 하느님은 이들을 내쫓을 때 이들에게 어떤 죽음이라는 처음에 당신이 예고했던 그런 징벌을 주지 않으시고 이들을 에덴 동산 밖으로 내쫓아서 이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 주십니다. 하와라는 말 속에는 하야 동사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에서부터 이 말이 나왔는데 하야라는 말은 살아있다 존재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살아있는 자 생명과 관련된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었던 두렁이가 아니라 가죽옷이라는 이들을 지키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옷을 만들어 입혀 주십니다. 여기에서 가죽옷을 만들다라고 할 때에 만든다라는 말은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우리가 창조하셨다라고 일반적으로 번역하는 바라. 동사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새로운 것을, 없던 것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선물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거기에서 얻게 된 결과, 선과 악을 알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얻게 된 모든 것들은 그대로 안고 세상으로 나아왔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에서 범죄 이야기, 거기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느님께서는 이들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당신과 쌓아왔던 사랑과 신뢰를 깨트려버렸지만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먼저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숨어버린 사람들을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 말이 바로 너 어디 있느냐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하느님으로부터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하느님 앞에 나서지 않는 이 사람들을 먼저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을 건네시고 그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의 분노, 진노 이런 것들을 표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끝까지 자비롭게 대하고 계십니다. 분명 꾸짖고 그들을 훈계하는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너희가 이러한 짓을 저질렀으니 하며 역경과 고난의 삶을 예고하시고 말씀하시지만 그들을 끝까지 자비롭게 대하십니다. 하느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보았을 때 부끄럽다, 두렵다, 하느님 앞에 나서기에 부족하다, 인간적인 한계들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오면서 저지른 여러 가지 잘못들과 죄들, 이런 것들이 내 앞에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날 때 우리 스스로 더 위축되고 내가 하느님 앞에 나설 자격이 있는가라고 하며 무너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느님은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너 어디 있느냐 이 말씀으로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느님의 부르심 앞에서 나선다면 내가 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고개를 숙이고 눈을 내리깔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로 주춤주춤한다 할지라도 하느님 앞에 나선다면 분명 여러 가지 꾸짖음, 여러 가지 징계에 관한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하느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느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신지 우리를 찾고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체험하고 알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너 어디 있느냐라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응답하는 그러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